아 야 이거 참 하.. 고민 되네 레이스.. 레이스에서 한 명을 탈락 레이스에서 한 명을 탈락 싣다 아 잠깐만 아 구글 접어야 돼 아 그리고 너 저기 너무 빨리 나오면 좀 그렇다 항상 고민하는 척 해라 광수는 읽자마자 바로 쓸 걸 에이 아 이거 조금만 높게 만들면 다 나 별일 아니에요? 나 런닝은 멤버 아닌가? 야 아니 네가 이상한 기가 큰 거지 아니 조금만 높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를 기린 아 기린 에이 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긴데 아니 저렇게 큰 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끄냐고 저렇게 큰 건 아프고 하하하하 정말 0.1 야 광수야 나오자마자 그 사람 봐 그 사람 봐 아 도착해 여긴